자 오늘 찍은 영상은 마인크래프트의 포켓몬 럭키블럭 레이스를 가져와 봤고요 오늘은 어마무시한 게틀을 모셔와봤습니다 안녕 인포굴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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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크에서 손 떼지지 않았어요? 다시 돌아갈 때가 됐어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?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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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니구나 아 그거 아니야 자 그러면 뽀글림과 함께하는 럭키블럭 레이스는 어떻게 진행될지 저와 같이 알아보러 갑시다 렛츠고 자 그냥 개가 짓는다 이런 건 전부 다 컷편집 아 지울 수 없지 아 왜 님도 하냐고 자 그러면 상자를 봐주시겠어요? 깜깜이다 그거 말고요 상자에 아이템들이 있을 거예요 곡괭이랑 마하토볼 8개가 있을 텐데 그 혹시 이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인지 아십니까? 그냥 이거 캐가지고 잡은 다음에 마지막에 승부하고 이제 진 사람이 맛있는 거 사주는 컨텐츠 아니에요? 맛있는 거는 오케이! 한번 해봐? 오케이 한번 해봐 덤벨 덤벨 들어와 포켓몬 월드클래스 아재민한테 덤벨다고 아 나도 한때 포켓몬 트레이너였다고 오 세상에 오케이 그럼 시작해볼까요? 오케이 가면 포켓몬이 나오거든 그 다음에 아이템들이 밑에 나오는데 이걸 주워가지고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스탕이 나왔으니까 포켓몬 잡아가지고 이상한 스탕으로 직접 진화시켜도 돼 오케이 아 전요? 기회는 8번입니다 신중하게 잡으셔야 돼요 아 또 나오겠지 뭐 좋은 포켓몬 나오겠... 얘 잡아도 돼요? 어? 잡아보세요? 어? 뭐야? 어? 야 그게 왜 잡혀? 아 그게... 야... 오케이 피카츄 겟오! 축하드립니다 피카츄를 잡았다 와 저걸 잡는단 말이야 미치겠네 아 메탄? 아 메탄 그로스가 나와야 돼 어? 저거는 왜 포켓몬이 안 나와요? 이거 버그죠? 버그인 것 같은데? 몰카 아니에요 몰카 아니에요 스완나 어? 어? 저기서 전기타기 전설이 뜬단 말이야? 뭐야? 오케이 반대! 아 바란데 싫어 어? 어? 창파나이트다 설마? 야 그거 잡혀 안 되지? 야 이거 한 번 더 주세요 이거 한 번 더 주세요 abundant 오케이 펑팠치 플로제 플로제 어? 아 이거 잡아야지 아 리자몽을 못 참치 와 리자몽 선 넘네 모래성이딱 모래성이딱 기성아스탕 떠주네? 오케이 나이스 개부럽네 어? 포켓몬고에서도 얘는 좋아요? 600쪽 이어가지고 얘가 엄청 좋습니다 저 주세요 잡을게요 오케이 fosse 앨범 대신 요기서 까서 나온 거 넘어가요 도리 плюс 내 취향은 아니야 오케이 어? 저 쓰레기 제발 쓰레기 저거 저거 도리무윰 내 취향은 아니야 오케이 어? 저 쓰레기 잡아야 쓰레기 저거 저거 아 쓰레기요? 그거 불 드래곤 타입이라 좋아해요 잡으세요 그럼 뻐글님이 드릴게요 선물 손 넘네 나보고 잡으래? 저 주시면 안 돼요 어린 덮지 600종 많이 나오네 거기 어 운이 난 이거 넘길래 아직 럭키블럭 많이 남았어 삐이이이이이이 어? 토개키스? 아 토개키스 낫배드 하긴 한데 패스 오 토개키스를 넘겨? 저 랑쿨로스 잡아가겠습니다 나쁘지 않아 이게 안 뜨냐 님 괜찮겠어요? 이제 포켓면 얼마 안 남지 않았어? 전에 있는 거 잡고 올 거 그랬나? 아 크리만 줘야 되는데 이제 슬슬 잡아야 되는데 슬슬 잡아야 되는 거 왔는데 이제 오 600종도 뭐 양보해드릴까? 저는 이제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되는데 아니야 나도 그래 쭉 남았어 그럼 내가 잡아야죠 어? 인테리언 아 8세대차 땅이죠? 좋긴 한데 거다이맥스 없으면 패스 거다이맥스 누가 없대? 어 있어요? 여기 구현되어 있는데요? 근데 거다이맥스가 아니라 다이맥스만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이맥스 아 다이맥스만 어 말했어야죠 잡았어 지금 어? 아 진짜 아 사기치지 마 아 맨날 이런 거 뜨면 여기서 600종 뜨는데 사기치지 마 확률은 똑같아요? 어 진짜 사기야 어 왜 이러지? 어 확률은 똑같은데 어? 타임럴 아 실버디가 아니야 실버디 아니면 별로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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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빵 어? 저쪽에서도? 나 마지막에 기가 막힌 거 뜬다 전설 이야 이제는 아니야 어? 와 실버디 와 아하하 아 뭐 난 이제 그냥 뭐 떠도 상관 어 폰던 넘지마라 우타비스트 나 근데 이제 다 까가지고 어 마지막 료리네로 어? 젠저 대신 얘 몇 대지나 해 이상한 부탁 몇 개 있어 얘 몇 대지나 했죠? 제가 두 개를 드릴게요. 50렙을 맞출 수가 있어. 진화할까? 진화시켜볼까 여기서? 해볼까? 되나? 어디가? 호스모음이 열렙되지나 했더라. 왜 이렇게 못잡아? 어디가? 어디가? 탁점이 형. 막둘 어디갔어? 도움이겠는데? 어디갔어? 막 던져 막 던져. 아니 왜 이렇게 못 맞춰? 어디가 던지는 거야? 얘는 야승인 처음 잡아봐. F3B 한 번 눌러보세요. 탁점 보겠고 이거. 위에서 아래로. 위에서 아래로. 뭐야? 안 잡히는 건가? 비켜보세요. 넘어가요. 다시 뭐래. 됐다. 이상한 사탕 다 먹여보세요. 진화 하나. 과연? 과연? 50레벨 때 진화 하나? 저 나무 좀 주시겠어요? 나무요? 나무가 왜 필요해? 칼 좀 만들려고요. 아니 왜? 왜? 아니 안 되면 내가 싸우게. 자 난 기술이나 봐야지. 아 별론데? 기술이 다 별로면 좀 큰일 나는데? 어 얜 좋다. 별론데? 음 나 빼든. 어 나 빼든. 큰일 났다. 어 좋아. 아 재밌니. 도마너 잘 쓰겠습니다. 예? 아 도마넛 좋네요. 좋았네? 저 포켓몬 한 마리가 없는 상태예요 왜요? 그냥 공격 기술이 아예 없어요 아 그러면 알아서 했어야지 오케이 이렇게 가야겠다 그럼 레벨 설정하고 오자고요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레벨 설정도 마쳐왔고요 뽀글님 준비되셨습니까? 아 준비되었죠 오케이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포켓몬 내는 거야 하나 둘 셋 왜 안 내? 내라고 어 상속 안 좋아 잠시만 얼음 타입 기술 있다? 아니 럭키블럭 레이스인데 있겠어? 자 어 있네 얼음 봉치 돌친 공격 기술 쌤하는 게 돌친밖에 없어 얼음 봉치 잠시만 저 녀석을 잡을 때 까몬 랑클루스 그나마 얘 랑클루스 상성이 나온 게 있나? 바꿔야겠다 아니 아플까이? 아아 랩플러스 뺄지 마세요 약하지 않다구 모래바람 모래바람 모래바람이 불어? 특성이 뭐지? 모래숨 끼는가? 사실 없지 그럼 왜 쓴 거야? 천천히 때리려고 했었지 또목 뿌리 진흙 뿌리기 저 실내가 안 된다면 체력 좀 나눠주시겠습니까? 감사합니다 어 선 높나 선 높네 실내가 안 된다면 체력 좀 나눠주십시오 눈사라기 단단해요 얘는 특빵이 높아가지고 이쯤에서 살짝 도망가 실버디? 어 아픈데? 잠시만 급소? 지저 크로스 실버디 바꿔 어 창파라이트 나이스 안 아프죠 누 타입 기술 있나? 깨트리다 아 있네 있네 왜 있니 죽어라 모르겠다 깨트리다 쓰지 뭐 어어 오케이 죽어 그렇지 저희 실내가 안 된다면 체력 좀 나눠주시겠습니까? 아 안돼 진짜로 깨트려부실 거야 나 드래곤 타입 기술이 있나? 잠시만 아 번개 타입 아 비행인데 이거 비행 잠시만 얘 번개 타입 기술이 없는데요? 예 너 전기 타입 전설이잖아 왜 없어? 자 공중 날개 어디가 써봐 갔다 오케이 버틸만 해 너 저리가 엔테일의 라이코 엔하 엔하 헤어리 불건 어 잠시만 지겠는데 잠시만 진짜 지겠는데 잠시만 어? 다시 한번 헤어리 불건 죽어라 아 화상 왜 안 걸리는 거야 신총령 풀 죽어 풀 죽어 아이쿠 정하스 어떡하지 담벼봐 무기야 에이스 포켓몬이다 물타입 있나? 바꿔 바꿔? 써둬? 같은 1세대다 하이드로펌프 안 아파 잠시만 큰일 났다 자 들어가보자 그럼 난 좀 바꿔 아닌데 전기자석반데 어 땅타입이야 젠장 바쁘면은 질 것 같은데 아 근데 아플걸 많이 아플걸? 아 모르겠다 원시의 힘 오 올랭크업만 안 내면 돼 오케이 와 이거 디테장마 깔고 죽어가겠다 그냥 오오 자 그럼 가보자 같은 드래곤 마비를 노려 용분 용숨 아 용숨이지? 마비는 잠시만 용분이 아닌데 아아 왜 내가 마비야 왜 내가 마비야 왜 내가 마비야 어 마지막 한 마리 자늘박치기 진통력 어 오 오케이 안 아파 딱대 살려주세요 혼내기 택 내몰로보수기 안돼 한델은 더 버텨 다음 포켓몬 보만다 잡고 다음 포켓몬을 원컵 내면 왜 비바라기 쓰니? 나 공격기술 쓰지도 않았는데 야 나 뭐 붕벽바툰 누르지도 않았어요? 왜 비바라기 써 미친놈아 그렇지 급소 어 두 마리 남았는데 진짜 이거 얼음 뭉치 얼음 뭉치 잠시만 손공기잖아 아 들어와 빨리 빨리 넘겨 나이스 맘먹구리 아유 아주미님 별거 없으시네요 제가 어찌 감히 포켓몬고 마우터 뽀글림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달마다 편질하는 트레이너다 야 우냐? 야 너 유튜브 하면서 포켓몬 하는데 졌냐? 너 포켓몬 잘 모르지? 포켓몬 잘 모르지? 야 너 우냐? 야 너 내 보만다 내놔 보만다 아니었어도 너 안먹구리 다 잡아줬을 거거든 이런 죄짓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유바 유바 ㅡ 액